할렐루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렌터크와 업체로 헛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02년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 코로나19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마다 돌아다니지 말도록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헛질한 회사가 공항에서 주로 차를 빌려주는 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그런 수익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2,000명을 해고하고 4,000명을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능한 현금이 10억 달러 1조 2천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187억 달러 약 23조 원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허치뿐만이 아닙니다 113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 또 중저가 백화점인 여러분 잘 알죠 제이시 페니 이런 백화점들 다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고 하고 일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료 신발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미국에서만 2만 5천 개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 자료님은 기도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남선교회에서 이 교회에 방역을 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업을 하신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이 상태로 8월까지 계속되어지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강풍 앞에 많은 회사들이 기업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상징하는 회사뿐입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문화예술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중부연회가 있었는데 이 연회에서는 1년 동안의 각종 통계수치가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 뒤에 교인 보고한 것, 증감 왼쪽이 2018년도고 오른쪽이 2019년대인데 보고된 것만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이 교인이 2,705명이 감소했다 아이들이 530명이 감소했다 이게 연회의 보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그러면 폭발적인 성장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었는데 교회의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치입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교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 한 주에 감리의 미래 포럼이 있었는데 이 주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통계수치를 갖추고 분석한 다음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대개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전환을 했는데 전환 교인 가운데 자기가 출석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얼마 되냐 그랬더니 75%만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 10% 정도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머지는 TV라든지 다른 교회 예배에 드렸다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떠냐 현장 예배와 비교할 때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4%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가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 거 이걸 주일 성수로 생각하며 당연히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를 봤더니 주일날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나온 통계 수치가 코로나19 이후에 계신 교회는 10%에서 20% 정도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 출석자가 그렇게 감수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결과들입니다 바로 이 통계 수치가 코로나19 앞에서 흔들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 전서가 맞이한 상황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대강 기원 후 64년경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네로 시대입니다 조금 완화되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어집니다 특히 네로 황제에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서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잡아다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자에 물려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기독교인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서 황제의 궁전 정원을 밝히는 햇불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의의 불시험 또는 불같은 시련이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를 보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앞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계속되어진 불시험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서질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봄 구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은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불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혹은 굳게 이 말의 헬라어는 스테레오이 이런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 단어는 마귀를 대적한 표현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였을 때 굳게 설 수 있으며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휘트먼이라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가리켜서 소독제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독제를 뿌렸지 않습니까 소독제를 통해서 이런 걸 내쫓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믿음이 공포와 불안 근심과 불신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소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립자 콜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 믿음의 의지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라고 한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린 굳게 사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굳게 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 당시의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고 뇌로치아의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했는데 이 서로라고 한 단어 헬로 판테스라고 한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젊은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젊은이들은 늘 혈기왕성화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지 않은 그런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고위험군 가장 위험한 세대 바로 이 젊은이들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확진자 비율이 27%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0대 젊은이란 겁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335명인데 그 가운데 20대는 43% 그러니까 2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젊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어느 연령대보다도 사회활동이 활발합니다 또 만삼률과 교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게 되고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여기도 가게 되고 저기도 가게 되고 감염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은경 질병본부장 이런 호소를 했더라고요 20대의 열정 잠시 접어두면 안 되나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든 이 젊은 세대 젊은이때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청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상술도 보면 안티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 반대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젊어지느냐 주름도 자꾸 펴갖고서 젊어지게 보이게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서로 겸손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겸손하라 무슨 뜻입니까 물론 젊은이들의 기상처럼 당당한 믿음 신앙 당당한 신앙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있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자리까지 낮추시고 심지어는 십자의 죽음의 일이까지 자기를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이다 주인이다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겸손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가면 아주 훌륭한 예술품으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추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이 그림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늘 미술관이 붐볐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초상화를 보기 위해 코펜하겐까지 왔습니다 화가답게 면밀하게 그 그림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기법이라든지 색채감 별로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친구에게 자기의 그런 소감을 얘기했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것세 그 그림은 마주서서 본 것이 아닐세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보겠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시 보게 그러면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게 될 것세 이 말 듣고 화가가 다시 들어가서 경과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동된 화가 언제까지나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황홀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어거스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낮아지지 않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 십작을 바라본 그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둘째로 염려를 다 죽게 맡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여기 맡기라는 말의 원어 에피립산테스라는 말인데 던져버리다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염려되는 일들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빨리 던져버려야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맡겨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맡기면 그가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돌보심이란 말 헬라어 언어로 멜레이라고 한 말인데 마치 잠들어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세밀하게 돌보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부름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저 이 말씀 믿고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오시여서가 아니라 부자인 오형제가 모두 교회의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오부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오부자가 사업상의 일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서 대구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부자가 다섯 명이 다 옮겨가게 되니까 교회는 염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삼지에 따라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갈 수 없겠다 염려가 되어져서 대구교회의 아담스 선교사를 찾아가 그에게 사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교사를 찾아간 그들 선교사 앞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걱정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앞으로 교회 어떻게 유지할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 말 듣고 선교사가 또 말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문제롭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또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럼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산교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있었으니 어떻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교인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결한 마음으로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자산교회에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해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 흥하고 망한 것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연성에서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본매에서는 이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사자의 잔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겟세마의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물론 지금 제자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도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과 피곤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한 것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힘을 얻어라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이 고민 중에 빠졌던 것으로부터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라면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깨어있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피곤과 잠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낙심과 좌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비겁함과 좌절함에 그냥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전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말뿐의 신앙이오 마음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하셨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탄식하신 겁니다 깨어있는 데 실패한 제자들 기도한 데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송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니며 상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지면 마귀의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민하고 중독되고 빠져 있는 데서부터 깨워서 정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던 데서부터 깨워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에 빠져 살아갑니다 돈에 빠져 살아가고 지위와 성공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 노름에 혹은 마약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이태원 발 확산이 보여준 것처럼 지금의 젊은이들 쾌락에 빠져서 춤에 빠져서 노래에 빠져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빠져 살아가온 것이 곳곳마다 지금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근신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웨슬리의 신 28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시에 했던 한마디의 말씀 전함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초대기의 성도들 내로의 그 큰 박해 속에서도 그 의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겸손히 염렬 죽기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이기고 오히려 자기들을 파괴했던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깨어 근신할 때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위기의 상황, 환란의 상황, 고난의 상황 우리를 가로막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흔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절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라면서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염려 죽기에 맡기게 하시며 근신하여 깨어 있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는 사람들 통하여서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에 널리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